스파키빈입니다. 목 한 10분, 15분 틀고 중고음 연결 연습한 다음에 그 시간을 견디면이 한 제목이 아임시더믹스 9집 슬롯곡 중에 하나인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 불러봤거든요 한 번도 연습 안 해보고 근데 뭐 몇몇 군데 음 좀 잘 연결 안 되는 거 빼고는 소리가 그래도 뜨지 않았네요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았고 목도 아프지도 않았고 그냥 그 호흡 조절이 어려웠을 뿐 이제 발음 연결이랑 이것도 예전에 제가 고생하면서 부른 기억이 나요 너무 이것도 막 시간을 견디면 못지않게 어려워서 해볼게요 두번째 곡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습 많이 안 할거에요 이제 하루에 어차피 많이 안했지 여름에는 일주일에 막 세번 쉴거에요 한 7월쯤부터는 그 전까지는 뭐 일주일 하루 쉬는거 하던지 뭐 지금쯤 올 때도 됐는데 이제는 잊을 때도 됐는데 이제는 잊을 때도 됐는데 내게 올 수 없는 건 그대 향한 나처럼 그대 향한 나처럼 어쩔 수 없는지 보고파 눈물 흘러도 그 얼굴 그토록 그리워도 그 얼굴 그토록 그리워도 내가 할 수 있는거 내가 할 수 있는거 우두커니 그대를 기다리는 이 자꾸만 흐르는 나의 눈물이 행복한 그대 힘들게 하나요 우린 단 한 번 스쳐가는 인연으로 끝난 건가요 사랑은 했었나요 단 한 번 할 때 거기서 준비가 안 돼서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무언지 말할 수가 없겠죠 기다리는 나보다 올 수 없는 마음이 더 힘들겠죠 세상에 또다시 태어났을 땐 엇갈림 없이 자랄 수 있겠죠 그땐 처음 본 그대 모습 기억해서 또 지금처럼 놓치지 않을게요 아 이게 좀 발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네 밀도 있게 부르려고 노력했어요 좀 굵게 잘 안되네요 내 사랑 쉽게만 보였었는지 모두 주기에 불안했었는지 제발 내게로 돌아오는 길이라면 느낄 수 있게 지치기 전에 나 또다시 태어났을 땐 엇갈림 없이 자랄 수 있겠죠 그땐 처음 본 그대 모습 기억해서 또 지금처럼 놓치지 않을게요 야 이거 시간을 견디면 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방금 불러 아 마지막에 안을 을 해서 좀 소리 못 잡았네요 세상에 보였었는지 여기도 발음이 안 됐네 아 이게 영국이 쪽으로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발성이 나쁜 건 아니 나쁜 거라기보다 이게 아 이게 조절이 안 되네 아쉽네 한 몇 분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어우 머리가 땡기냐 아 그리고 확실히 러브오피어 이거 한 반년 전인가 그때 굉장히 고생하면서 죽을 힘 다해서 부르는 느낌이 나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이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스파키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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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